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세르비아인들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씨부래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줬다 뺐다고 이 ㅅㄹ들이 뭐.. 뭐야 이 ㅅㄹ들 개꼴 봤지 짜증나지 진짜로 줬다 뺐는 게 제일 빡치는 거여 뭔 것도 그래서 세르비아 사람들이 지금 이 발칸반도에서 그리고 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 다른 국가들이 갈라진다고 했을 때 인종 학살급으로 다른 민족들을 쏴갈겼던 겁니다 그게 바로 유고슬라비아 전쟁이에요 여기는 세르비아 제국의 영토였고 세르비아인들의 영토였는데 감히 니들이 왜 갈라질라고 하느냐 이 말이요 유고슬라비아 연방이란 국가는 세르비아인들 중심으로 움직이던 국가였어요 근데 거기서 다 갈라지겠다고 나간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세르비아인들 입장에서는 짝증나는 거야 그게 노 딱 받겠네 ㅅㄹ 또 세르비아인 특정 민족 안 좋게 얘기하면 노 딱 무조건 주던데 그래도 노 딱 받더라도 올리겠습니다 자 어찌 됐든 여기서 이제 유고 연방 얘기를 좀 해야겠죠 그 옛날 세르비아의 영토가 지금 뭐야 그리스 북쪽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불가리아에 사쪽쪽금 코소보 몬테네그로 세르비아가 있네요 유고슬라비아는 지금 마케도니아 코소보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고스니아 요쪽을 다 차지하고 있네 그죠 저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생겼을 때 세르비아인들은 우리가 과거 그 참혹한 오시반 제국한테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 외에 수많은 강대국들에게 피폭받고 무시당하는 역사가 이제 끝났다 우리 세르비아 민족의 거대했던 그 제국 이상의 영토를 우리는 얻어냈다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줄여서 유고연방 요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가장 다수민족이 누구였냐면 세르비아 사람들이었습니다 35%인데 가장 많았어요 왜? 민족이 워낙 많거든 민족이 하도 많으니까 35% 찍으면 제일 많아 근데 세르비아인이 35%밖에 차지를 안 하는데 유고연방에서 주인 행세를 했단 말이야 러시아는 연방공화국이 22개나 있는데 러시아인들이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근데요 러시아인이라는 민족만 80%가 넘어요 근데 유고연방은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세르비아인들이 35% 조금 넘었다는 거야 나머지도 얼마나 많았다는 거야 나머지 다른 민족들도 여기서 만약에 주인 행세를 하면 저 유고연방 영토 안에서 세르비아 혼자서 세르비아인들만 주인 행세하고 자기들만 더 뭔가 선민의식 가지고 행동하면 그걸 다른 민족들이 받아들이냐 이 말이야 이게 자 그럼 여기서 왜 저렇게까지 세르비아인들이 왜 여기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며 다른 민족들과는 관계가 너무나 안 좋단 말이야 지금 왜 저렇게까지 안 좋으며 왜 저렇게 이 세르비아인들의 그 영토에 집착을 하는가 세르비아인들이 세 가지 정도 있겠어요 오스트리아가 개통수를 지고 그 외에 강대국에 대한 피해의식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주변 다른 민족 다른 민족들에 대한 배신감 요까지 있겠네 요 세 가지 자야 여기서부터 잘 들어 정신 차려 정신 지금 다달 룩 앳 미 룩 앳 미 저 여기서부터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 자 첫 번째 과거의 세르비아인들 입장에서 본인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던 세르비아 제국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제국이 오스만 제국한테 먹힙니다 자 이제 세르비아인들 입장에서 오스만 제국 너무 미워? 미워 미워 아 이해해요 자 근데 오스만 제국도 개판이 되어 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청나라 망해 가듯이 오스만 제국도 망해 가요 1700년대 내내 러시아 제국이랑 오스트리아랑 오스만 제국이 뒤져라 싸우거든요 오스트리아는 이 발칸반도 쪽이랑 요 흑해로 닿는 요쪽 있죠 지금의 루마니아에 있는 요 흑해 연안이랑 붙어있는 요쪽 땅을 원했어요 오스만 터키로부터 저기를 세비고 싶은 거야 러시아는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자니는 이 코카소스 산맥 여기를 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을 상대로 오스트리아랑 러시아 제국이 뒤져라 공격을 했던 겁니다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오스트리아랑 러시아가 자꾸 이 발칸반도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야 오스트리아랑 오스만 제국이 1788년부터 1791년까지 싸우던 게 있었어요 이때 전쟁 때 오스트리아가 지금의 세르비아 지역을 잠시 먹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이때 세르비아인들한테 얘기를 해 얘들 안녕 너네 오스만 제국한테 먹혀있던 세르비아인들이구나 반갑다 난 오스트리아라고 해 너네 독립하고 싶지 하 알아 너네 마음 다 알아 일단은 내가 저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여기를 일단 뺏어놨거든 너네 군대 만들어 그리고 오스만 제국이랑 싸울 때 우리랑 같이 싸우자 너네도 군대 만들어 놓고 다음에 독립시켜 줄게 오스만 제국도 좀 같이 조질까 우리 요런 게 있었다 이 말이야 근데 오스트리아가 원하는 건 발칸반도 위쪽이 아니죠 오스트리아가 먹었던 데가 대략 요정도에요 요정도 여기 세르비아랑 루마니아 요 사이 요쪽 있죠 요기를 먹어 여기를 근데 오스트리아는 여긴 관심 없어 걔넨 여기에 관심이 많아 지금의 루마니아 있는데 요쪽에 관심이 많았단 말이야 오스트리아는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오스만 제국이랑 쇼브를 봐요 야 오스만 제국아 요 세르비아 우리가 먹었다 알지 그냥 요 루마니아 쪽 땅 우리한테 넘기고 여기 우리가 먹고 있던 세르비아 요쪽은 돌려줄 테니까 쇼브콜? 해가지고 콜을 해요 그리고 대통수를 치고 세르비아는 다시 오스만 제국으로 넘어옵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세르비아인들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씨브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줬다 뺐다고 이 새끼들이 뭐 뭐야 이 새끼들 개꼴 봤지 짜증나지 진짜로 줬다 뺐는 게 제일 빡치는 거요 먹을 것도 안 그래도 오스만 제국이 이 발칸반도 전체를 먹어서 세르비아인들 입장에선 짜증나 죽겠는데 오스트리아도 개같이 하는 거야 자꾸 열받게 야마돌게 이제 세르비아인들이 싫어하는 국가가 하나 더 늘었네요 오스만 제국 외에 오스트리아 자 다시 이제 세르비아가 오스만 제국에게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서 당시 오스만 제국의 암덩어리가 있었어 오스만 제국의 암덩어리가 딱 보이지 않으세요 뭔가? 저 지도만 봐도 뭔가 보이지 않아? 난 보이는 거 같은데 뭔가? 예니체리 자 예니체리 오스만 제국의 최정예 부대로 불리였던 예니체리였습니다 이 양반들은요 나중 가서 하도 고여서요 썩다 못해 증발했어요 진짜로 거의 가뭄의 저수지 마냥 예니체리가요 얘네 오스만 제국 그 역사 보면은 오스만 제국 황제 중에 맘에 안 든다고 막 암살해버리고 바지사장 술탄 황제 안 채워놓고 막 그래 얘네 지들 X대로 막 해요 막 답도 없어 얘네 그러다가 오스만 제국의 29대 술탄 셀림삼색께서 개혁을 합니다 신식군대를 만들겠다 신식군대를 만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예니체리는 이제 썩었다 꺼져라 어 꺼지란 얘기죠 셀림삼색이 예니체리를 이제 쳐내고 새로운 신식군대를 만든다고 하니까 예니체리들이 뭐라고 했을까 내가 인마 어? 술탄도 어? 황제도 어? 갈아치우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 감히 셀림삼색 네가 어? 니까짓게 감히 우리가 잘해먹고 있는 지금 이 오스만 제국의 예니체리를 없애고 팽을 하려고 해? 어? 내가 이 피도 안 마른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거죠 이때가 언제다? 1700년대 말부터 1800년대 초였다 1700년대 말에서 1800년대 초에 예니체리가 이렇게 개삽질하고 있을 때 이때면 또 뭐죠? 우리 셀프 황제 프랑스 대혁명의 민주화 자유와 평등을 프랑스 국민들이 그걸 발로 차게 만들었던 엄청난 인기쟁이 나폴레옹이 한창 설치고 댕길 때네요 그죠? 어? 게시보셨습니다 예니체리들 고였는데 이 고인 애들 셀림삼색을 쳐내려고 했다 근데 얘네가 이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갑자기 발칸반도로 갑니다 그리고 저 발칸반도 쪽에서 갑자기 쿠데타를 일으켜요 하필이면 나폴레옹 들쑤시고 다니고 설치고 다니고 더 나아가서 좀 있으면은 민족주의가 어마무시하게 발칸반도에 세르비아인들이 많이 살던 지역에 가서 예니체리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사실상 이 발칸반도 옆 북쪽을 장악합니다 장악하고 개겨요 우리가 이 발칸반도를 먹었다 이 발칸반도 되찾고 싶으면 예니체리 그냥 없애지 말고 가만히 두어라 자 이제부터 세르비아인들과 관련된 특히나 발칸반도랑 관련된 예니체리들은 썩 예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썩은 예니체리 어 썩은 예니체리 썩은 예니체리들을 없애려고 하던 셀림삼세 오스만 제국의 술탄한테 개길 나고 이제 여기를 먹었다 근데 이 썩은 예니체리들이 딱 보니까 뭐야 얘네 얘네 왜 군대 조직이 막 있는 것 같고 뭐야 얘네 아니 씨브레 우리 우리 썩 얘들이 지금 여기 발칸반도 먹으려고 하는데 얘네들 왜 이렇게 군대 조직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무슨 짓 할 것 같은데 얘네 뭐야 얘네 언제 군대가 만들어졌다 있어 오스트리아가 통수치기 직전에 세르비아 얘들아 독립하고 싶지 너네도 군대를 만들어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하고 싶다면 군대가 있어야 돼 하면서 오스트리아가 이제 통수치기 직전에 이제 군대 만들으라고 했던 그거 있잖아 그런 조직 같은 걸 이제 눈치를 깐 거야 이 썩 얘들이 썩은 예니체리들이 너네는 언젠가는 우리 썩 얘들 썩은 예니체리들을 조질 수도 있다 안 그래도 우린 여기서 개기면서 셀림삼세와 효부를 봐야 되는데 니네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뒤져 그냥 하고서 세르비아인들의 부족장 민족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수십 명 잡았다가 죽여요 그냥 사형해 뭐 뭐가 없었는데 그냥 처형합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 세르비아인들 입장에서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러고 나서 오스만 제국이 이 썩은 예니체리들을 용서하고 쇼브를 봅니다 용서해주고 협의를 보고 끝내요 그냥 지금 뭐야 그러면은? 세르비아인들만 세대고 끝난 거야 그냥 완전히 세대인 거야 이러고 세르비아인들이 오스만 제국을 상대로 계속해서 봉기를 일으키고 씨브레 우리가 뭘 잘못했냐 이러면서 봉기가 일어나올 게 이상한 게 없는 거야 이제 1800년대 후반으로 갑니다 이때면 뭐죠? 통일 독일 나옵니다 독일 제국 비스마르크를 중심으로 한 독일 제국이 튀어나오죠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 시절이면 청나라는 1, 2차 아편전쟁 이후 개박살나고 있었습니다 자 1878년부터 오홍이 발칸반도 쪽을 사실상 거의 다 먹습니다 지금 보스니아도 있고 세르비아도 있고 몬테네그로도 있고 루마니아 불가리아 다 있는데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다 먹었다는 게 무슨 말이죠? 형식적으로는 있었는데 사실상 가지고 쥐락펴락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여기에 민족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했어요 아까 그죠? 오홍이 여기를 쥐락펴락 하자마자 이제 세르비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범슬라브주의 우리 세르비아인과 슬로베니아 크루아티아인들 이 발칸반도에 있는 우리 수많은 민족들이 슬라브족이다 지금 중국이요 수많은 소수민족들한테 민족 이름 네이밍은 지금 다른데 원래 근본은 우리가 다 똑같았고 원래는 우리가 다 같은 민족이었어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야라는 중화민족들이 밀치죠 범중화민족주의 그런 거요 지금 이 발칸반도에서 셀로베니아인하고 크루아티아인하고 세르비아인들이 슬라브계에요 그러다 보니 세르비아인들 입장에서는 크루아티아인 슬로베니아인들을 합쳐서 우리는 다 같은 슬라브족이다 우리 슬라브족들이 다들 힘을 합해서 쓰레기 같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리고 오스만 제국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된다 얘네가 자꾸 우리 슬라브족들을 괴롭힌다 안 그래 러시아야? 우리 슬라브 민족이 씨브레 여기서 딱 갈라지고 제대로 이제 굳건하게 바로 살라고 하는데 자꾸 요 우헝이랑 오스만이 나대고 이래해서 되겠어 러시아형? 하는 거예요 갑자기 러시아가 당시에 이 동유럽 지역을 다 차지하려고 러시아 제국을 계속해서 뭘 하고 있었냐면은 우리는 원래 전부 다 슬라브 민족이다 근데 독일 제국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같은 저 저 이 민족들 그들이 우리 슬라브 민족들을 착취하고 세뇌시켜서 우리들의 민족성을 계속해서 말살하고 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제국도 민족주의 거의 뭐 뽕을 민족주의 뽕을 한 세발째 막 참고 막 그랬었어 러시아 제국도 어? 영토 확장하려고 서쪽으로 러시아 제국이 마침 발칸반도에서 세르비아 사람들을 중심으로 슬라브 민족주의가 퍼지고 있었으니 러시아든 세르비아인들이든 짝꿍이 잘 맞는 거야 자 이때 1877년부터 78년까지 러시아 오스만 제국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러시아가 이때 무슨 짓을 하냐면 발칸반도의 위대한 슬라브 민족들이요 러시아와 똑같은 정교회를 믿는 우리 슬라브 민족들이요 저 이교도 이 슬람 발칸반도의 슬라브 민족들을 그동안 착취해왔던 저 오스만 제국을 처부수자 이러면서 러시아가 불가리아 세르비아 몰도바 몬테네그로 데리고 가가지고 오스만 제국을 개박살냅니다 그 전쟁이 이 전쟁이에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당시 범슬라브 민족주의가 잘 먹혔네요 이제 이 범슬라브 민족주의대로 뚝뚝뚝뚝뚝뚝뚝뚝뚝 땅을 뚝뚝뚝떼가지고 이제 여기 슬라브 민족 거니까 러시아 거 여기 슬라브 민족 거니까 따로 독립해줘 그다음에 위성국처럼 괴뢰국으로 지들이 쥐락펴락 가려고 그 작업을 하겠네 할만하네 그치 막아야지 누가 얘네가 가만히 있을 영국이 아니죠 영국을 포함한 그 서유럽에 있던 국가들이 발칸반도 쪽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사실상 갖고 있게끔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가 지금 이 발칸반도에 있는 슬라브계 민족들을 이용해서 여기를 러시아에 괴뢰국을 세우려고 하니까 그럴 바엔 미리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먹고 있는 게 낫겠다 라고 판단해서 오홍이 여기를 쥐락펴락하게 만들어요 발칸반도에 슬라브 민족 세르비아 민족 이런 민족들이 많았는데 이 양반들 입장에서는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우리 독립하고 싶어 오스트리아가 도와준다네 저 새끼들 통수치네 저 어떡하지 갑자기 예니체리들 썩은 예니체리들 와가지고 죽어 이 새끼야 갑자기 학살하네 이 새끼야 뭐하는 새끼들이야 독립하고 싶어 근데 러시아 제국이 슬라브 민족주의 같이 해 러시아 믿고 있어 우린 이제 독립하는 거네 요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영국이랑 프랑스랑 독일 같은 서구권 국가들이 쇼부 봐가지고 러시아가 저길 먹고 있으면 X된다 지중해로 너무 많이 내려온다 러시아가 막아야 된다 오홍이 일단은 먹고 있자 그래서 오홍이 먹게 됐다 발칸반도에서 러시아가 설치는 꼴은 절대로 못 보는 겁니다 발칸반도는 서유럽 국가와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이 셋이 뒤져라 싸우고 뺏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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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다 뺏고 졌다 뺏고 나라가 생길만 하면 안 되고 오스트리아가 쳐들어왔네 어 그래도 나라가 생길만 했는데 근데 오스트리아가 또 통수치고 X브레 이런 게 반복되고 있었다 어 그걸 이제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명목상의 국가가 있었다 불가리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뭐 보스니아 이런 국가들이 명목상 있었다 명목상 그러나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쥐락펴락하는 그런 형태였다 동시에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사실상 쥐락펴락하고 있으나 국가들이 있기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토는 오스만 제국 영토다 러시아가 함부로 먹지 못하기 위한 수많은 그 복잡한 걸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오스만 제국의 영토지만 공국과 왕국들이 있고 오헝이 공동통치한다 그럼 복잡하죠? 어 아무튼 이랬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면 돼 아무튼 간에 독립이 안 됐다 이 말이야 발칸반도 국가들이 오헝이 사실상 가지고 있던 세르비아 세르비아 왕국이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솔직히 수많은 서구권 국가들이 가라로 앉힌 국왕일 거란 말이야 대충 바지사장으로 앉힌 그 왕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내가 왕만 하면 되지 뭐 영토 더 넓히고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난 왕이라고 어차피 요런 정도였어요 세르비아 국민들은 개 같은 거야 그게 저런 XX가 왕이냐 세르비아 민족을 대변하고 세르비아 민족을 위하는 인간이 아니다 저 인간은 인간 쓰레기 XX이다 저 XX 저거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흑수단이라는 게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 Jazая Friends — — aro — 여러분 Ride — — — 그러면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